보증금 1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18만원 이보다 더 저렴할 순 없다 안녕하세요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가성비 끝판왕인 아직 10년이 안된 웃놈 풀옵션의 북박이장, 주방, 베란다, 분리형 원룸 바닥은 장판 아닌 데코 타일 액자 몰딩 포인트 벽 환기창이 설치된 분리형 지방 분리형 넓은 베란다까지 관리잘된 한평 남짓한 욕실 가성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보증금 1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18만원 바로 6천원이면 생활가능한 석적운동 노브랜드 헬스장이 바로 코앞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정말 당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record,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Im families